수중도시 사워하긴 해 수중도시 시작해보도록 하자 근데 어둡다 어두우니까 음 투시마보로 밟혀야겠죠 일단 밝히고 하룻밤 쉬죠 하룻밤 쉬고 밝혀야죠 아 근데 어 어 정말 그 로브가 없다 로브를 빨리 그거 해야되는데 주문 실패했으 어 잠깐만 주문이 실패했다고? 아 여긴 실내라서 그게 안되네 어 뭐야 음 음 일단 기본적으로 로브가 로브가 아이언스킨 걸어주고요 그리곤가 그리고 리콜을 한 번 다시 써야 돼 저 리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그 6레벨에 쓸만한 어비를 그렇게 많이 있는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이걸 낼 수 있나? 어? 실버블레이드? 나 있잖아 버려 버려 두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사옥에는 왕종 호입이여 만약 당신이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면 지상의 하프웨이프 지상의 하프웨이프 만약 당신이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면 이 뒤는 동굴의 도시에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해야겠군 여기 뒤에서부터는 거운 엘프들의 오래된 고양이고 샤크파더의 뼈에 가게 될 수많은 함정이 있어 샤크파더가 얘네들이 신가봐요 위험을 각오하고 들어가시오 아 그래요? 아유 봐주시는 건가죠 음.. 이쪽으로는 어 뭐 함정이 많대요 함정 많은 곳을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죠 다른데부터 보죠 예 그거 좀 예 그렇게 해서 보는게 그.. 어? 프리스.. 프리스티스? 샤코바 더 보게 되시니라 미신전의 봉사가 필요한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물론 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오우와! 여기 장난 아닌데? 훔치기 있나? 아니 훔치기가 없어 아 이런 재결은 훔치기가 없어 요금 사야된다는거 아냐? 손새끼 눈에 두개있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요 가격이 틀리네 아니.. 뭐.. 뭐.. 똑같은데? 가격이 틀린 스티스콘이네 똑같은 물품 넣고 아 이건 더 비싸니까 이 비싼걸 썩으라고 이게 그런거 아냐? 그 주유소에서 똑같잖아 프리미엄.. 그.. 기름하고 그냥 기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똑같은 기름이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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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아와.. 나는 잘 모르겠고 프리미엄류 같은거 넣는건 정말 비싼 외제차더라니까 없는.. 어.. 스크롤을 좀 보자 일단 이정도 좀 다 있는거 같고 어.. 투시 음.. 탐지 불가 너 탐지 불가 있네? 아.. 네.. 있지 있지 그리고.. 청색 또 있어.. 있을거야 얼음 폭풍은 모르겠다 향상된 투명함 시체 일으키기 폴리모프 셀프는 있을거고 허상 일단 많은데 다 있는거 같애 다 있는거 같애 다 있는거 같애요 어.. 허상은 없네요 일단 홀로프 셀프도 4레벨에 있을거고 계산된 투명함 있고요 스피리드 암머 이것도 청색 다 있고 어.. 그게 있나? 얼음.. 얼음 폭풍? 얼음 폭풍은 없는거 같애 얼음 폭풍 없네 얼음 폭풍하고 허상 두개 사자 아.. 이것도 없을거 같은데 방어관통 방어관통 없을거 같은데 방어관통 보자 6레벨이지 저게 방어.. 방어관통 위에.. 방어관통 위에 다 있죠 얘만 없죠 방어관통까지 하나 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네.. 좀 호환성이 안맞으면 근데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 게임을 어.. 그래픽포구 하진 않잖아요 하금 무적 구체에도 모르겠다 시체력지계도 있나 5.. 5레벨 이것도 없는거 같죠 냉기용풀도 없는거 같은데 그림자문도 없는거 같구요 상급조주 상급조주 감정조정은 있는거 같은데 혼돈은 있는거 같고 멍청이 만들기 없는거 같고 이거 없고 전기해서도 이것도 없는거 같아요 아니 저거 있나 일단 빼봐 마법관통 없구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될게 전기하고 문수부박도 없어 전기 혼돈 감정조종 전기혼돈 감정조종 하금 무적 구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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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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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예예 그렇죠 보이시기 불편한거 아니? 오케이 일단 저거 하나 있구요 5레벨의 신탁 다음에 잘 때 한번 해야 될거 같애요 전기 있죠 혼돈도 있고 감정조정도 있구요 있어 있어 오케이 음 나는 외만한거 다했구요 음 나는 외만한거 다했구요 음 아아 자 딴것도 있나 잠깐 볼까 참 딴거 뭐 살게 살 만한거 없죠 힐링포션은 남아돌고 히어로즘 이것도 심심함 한번씩 쓰긴 해야되는데 되게 많을거 저것도 히어로즘 몇병이나 했냐 일단 이건 111병 있구요 힐링포션은 히어로즘도 13병 그렇게 많은거 아니냐 히어로즘은 좀 살까 아 돈이 정말 금방금방 없어져 근데 아 근데 다크 언더다크 가면 아마 좋은 마법 엄청 많을거야 아 트라이식서스 왕실 고위여사제 왕실 고위여사제 두개의 대문에 있는 방에 저편에 말이여 오래전 세콜라가 그곳에 나타나 수많은 이단자를 처단했소 세콜라가 누구야 세콜라가 뭐지 그는 어떤 이단자도 다시 도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절정 하고 문을 봉인했소 그는 자신의 이빨을 문에다 놓아 훗날에 들어오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수있게 하였소 위대한 힘을 가진 메이지에게 이끌려 그들은 강력한 마법으로 마법으로 도시를 유린했소 그는 추격을 막을 생각으로 우리 해이해진 경비병으로부터 세콜라의 이빨을 가져가 버렸소 메이지는 도시 남서쪽에 무약히 건물을 하나 지었소 그는 살해당했지만 그의 합성물들이 남아있소 세콜라의 이빨은 그 안 어딘가에서 지키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것이 별 필요가 없소 태양이 우리의 여행수단이여 대양이 우리가 여행수단이여 여행수단이여 물로다니나는거죠 하지만 당신은 그게 필요하겠지 드로우의 구역을 찾아서 경비병을 물리치고 열쇠를 얻으소 알겠소 높은 그렇구나 왕자가 왕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다시 강해져서 1샤드와 드로우에 대항할 수 있게 될것あります 난 반역자들과 계속 접촉을 가졌어 그리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무슨 말하고 있냐 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지금 너 혼자 말했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분명 당신은 우리의 밀신 망인에 어떤 애착도 없어 우리가 살아놓도록 도와주셔 그렇지 않으면 언더타크 지하 주민들에게 우린 쓸려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왕자를 도와주면 얘네들이 이제 약한 애들만 강한 애들을 추방시키던 그런 거를 다 없애고 강한 애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강해져서 침략 걱정을 하지 않게 반면에 왕을 도와주면 얘네들은 계속 약해져서 드로우들에게 멸망을 할 거라는 소리죠 나는 다양성 있는 세계가 좋아 멸망당하는 건 싫어 왕자를 도와주도록 하자 그러면 당신은 대게 뭘 제공할까요 왕자와 대화해보라고 한번 일단 들어보지 일단 들어봐 봐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야 금반치네 음 지사 등등 물품들 왕자와 대화해보라고 왕자 코이비야 자자감만 하구요 음 음 말해, 그리고 내가 듣게 될 것 같다 여기 실내라서 아마 이게 안 통할거야 실내라서 콜라이트닝이 콜라이트닝이 아마 안나올거 거든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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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뭐해 안 때리고 어? 웃기네 잠깐만 왜 안 때리냐 스크래프트가 바보가 됐나 아닌데 그건 패럴라이즈 볼트 안되려나? 얘네들 패럴라이즈 볼트 그... 플라너스피어에서 아 있네요 패럴라이즈 볼트 하나씩 주던데 8레벨, 화신 화신은 다 있는 것 같애 또 에너지에서 보고 에너지에서 먹어도 다 있어 어 하지만 저 볼트를 가져도 지금 쓰레가 없어요 쓰레가 없어 어휴 와봐 느릿느릿 에드윈 저 어떡하냐 야씨 어어 자 디스페을 한 번 써주고요 누구랑 싸우는거야? 우리 신경도 안쓰는데? 탁구님과 써주세요 나 지들끼리 뭔가 열심히 싸우는데 나는... 야 뭐야? 잠깐만 나 쟤네들하고 지금 적대 된거 아니겠지? 뭐지? 아 밸란제하고 그 왕의 그... 민족하고 싸우고 있으면 내가 어... 적대 아닌데? 쟤네들은 뭐지? 쟤네들 제 존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음 예스? 그레이드 반해 야 빠이빠이 싸 싸 싸 야 싸 싸 싸 야 너 매즈맨살을 굉장히 많지 않냐? 많은데 너 매즈맨살을 났어 26개? 야 매즈맨이 26개밖에 안돼? 왜 이거밖에 안되지? 이상한데? 요기는 12 24개 자 이건 올해벨이구요 이름이 적혀있네요 예스? 얘네들은 뭐 할게 없어요 그니까 이렇게 그.. 심각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상대가 상대가 안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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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마법도 안쓰잖아 얼마나 쟤네들이 약하면 에드윈이 마법도 안써 또 어디가냐 또 어디가냐 어? 이거 마법에너지부터 보세요 스크롤은 그래도 좀 주네요 어 이게 6레벨일텐데 아무도 없죠 이게 좋겄나 이게 마법으로부터 받는 에너 그.. 데미지를 원총 봉쇄하는거야 화염데미지 같은거 말구요 그냥 일반 무.. 그 물리 마법도 아니지 매진미셜 같은거 해골함정 아비달즘의 호링윌트 기타 등등 아 얘들 너무 불쌍한데 이건 어떻게 나가냐 이건 어떻게 나가냐 아이고 드레드나님 어서오세요 드레드나님 어서오세요 어.. 근데 바법정 40? 이거 10에 이게 15인가? 이거 25에 이거 10에 이거 5구나 이거 5구나 이거 5구나 안녕하세요 데미지 던져 애들 별로 안싸우는거같애 별로 싸우기가 싫은거 같애 애들이 다 뭐 달려오지 않구요 가만히 있어 어 뭔가 뭔가 잘못됐나? 그런거 같진 않은데 화살을 쏘는데 그..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지금 싸우긴 하는데 지들끼리도 싸우잖아 마녁자하고 뭐? 근데 사고가기 반역증 야오 야야야 노피 애들 너무 약해 야 이거 애들 다 다닐 필요도 없겠다 그냥 대충 민스크 한 명 내리고 그냥 뿅뿅뿅 다닐 거 같은데 민스크야 애들 어차피 붙지도 않는데 뭐야 뭐야 오오 오오 얘는 얘는 좀 된다 얘는 좀 한다 쟤는 좀 싸우는 애다 어 야야야 어 얘도 에드윈도 오오 이 상황을 알아서 찾았는지 어 매직미사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 어 어 일단 상급자도 하나 날리고 그리고 자 반짝이 가루 그리고 상영 문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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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맞는데? 아 나 계속 때리는데? 쟤네들 공격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애 열심히 공격하긴 해요 흐흫 뭔가 마법 아이템 하나 줬나 혹시 이거 미러링만 오 맞네? 마법으로 마법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숫자에게 되돌아간다 이것은 매직미사일과 같은 모든 공격적인 주문을 포함하나 데미지가 없는 홀드포슨과 같은 주문에 대해선 무효하다 반면 이 망돌은 특이하게 반사작용에 착용작했다는 모든 주문을 10% 확률을 시전시 어 실패하게 실패하며 이 망돌 착용하면 아머클래스 2의 페널티를 받 아이 뭐야 이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암호 아머클래스 그 페널티 받는데 아 아 이거 너무 아머클래스 페널티가 너무 큰데 어차피 어차피 썬드는 못쓰고요 어 민스크는 탐지 불가 망돌 아참 민스크를 쓸까? 근데 민스크는 아머클래스가 중요한데 아머클래스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이모인밖에 없는데 쩝 쩝 일단 가지고는 있죠 쓰지면 가져가 가지고 있어 그냥 아 어차피 스톤 스킨 있으니까 괜찮으려나 그래 스톤 스킨 있으니까 민스크는 아머클래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뭐 스톤 스킨 있으니까 이걸로 바꾸자 민스크도 어 별 필요가 없는데 핵 민스크 어 얘는 좀 세네인가 보네 쟤 그 에드윈이 스크립트가 이게 적 레벨을 판단해서 마법을 쓰나 안쓰나를 이렇게 판단해서 쓰는 것 같아요 별로 약한 애들은 쓸 생각도 안하고 그냥 다트나 그냥 뿅뿅 던지고 있는데 근데 쪼끔 뭔가 쪼끔 있어보인다면 매직미사일 쏴대기 시작하고요 뭔가 쪼끔 더 뭔가 쪼끔 더 강해보인다면은 혼자서 스톤 스킨 걸고 허상우신 걸더라 그니까 적 레벨을 체크해서 행동하는 것 같아 저 스크립트가 음 그 공격형 유저들거든요 아 공방형 유저들은 없나? 방어영 유저들? 어 보조형 유저들도 좋은데 안전한 장소까지 도망친다 근접전에 돌입하게 되면 방어영 유저들 한 번 써봐야지 제작 한 번 하고요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다 인간 우리에게 돌아오라 너어어어 시린들 어 고ㅊ.\ryw 버머버무라버무라 레벨드레인!? 누구 누구? 나? 나 레벨 드레인? 나 괜찮아 음으로부터 보호가 있잖아 괜찮아요 애들 많네요 야 야 잠깐만 후퇴해봐 아 후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바다 바다 좀비 로드 어 얜 다 그거지? 언데드지? 야 썸파이어 이럴때 쓰려고 아끓났지 썸파이어 그럼 새벽에 거시기도 있는데 새벽에 그 눈을 뜨라 이게 뭐였더라 새벽에 눈을 뜨라 있는데 아 새벽에 눈을 뜨라가 없구나 그 새벽에 눈을 뜨라가니까 뭐였더라 가짜 새벽 어 어 음 청광 청광 한방 쏘죠 얘가 강할거 같으니까 로드잖아 어 나는 터넌데드? 오지말라고? 야 빨리빨리 민스크 새벽 가짜 새벽 빨리 나 친다 나 친다 나 친다 아이고 맞았다 민스크 너 안쓰고 올 썼는데 오오 네 됐어 됐어 터넌데도 통했어요 야 너 어 한방 쏘고요 나 나 나 완치 나 완치 나 완치 자 완치하고요 야야 너 야 너 그 달려가면 어떻게 해 없어? 총알이 없었어? 아 총알이 없었구나 총알 줘야지 뭐 그러면 야 총알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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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을 곳이 아냐 뭐야 붙을려 그래 안맞아 왜이렇게 쟤 암호 클래스가 몇이야? 아 야야 그 효과가 없는 그..거시기라는데 아 야 너 아줄지 있지 아줄지 갔다 대요 던져 아줄지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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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아줄지로 던져 했는데 썬드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였는데 어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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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어 죽으니까 그 클라우드킬이 발동되네요 독구름이 자 그 그 가스를 야 공기정화 공기정화 시키고 저 공기정화 주면은 의외로 한 번씩 잘 쓰는 것 같애 예 저거는 한 개정도는 메모리지 하는게 좋은 것 같애요 어딜 가든 한 개정도는 네 나양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끗찡끗 고마워요 어 예 예 예 예 예 예 방어 나 결국 난리가 났네 방어 방어영으로 하니까 방어영으로 하지말고 방어영으로 하지말고 어 보조용 의자도 한번 해보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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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가는 길이 없나 가는 길이 없네요 쟤네 뭐야 쟨 흠 당신이 오불 가지고 있군 지산 생명체 우리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소리를 질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소 흠 이눈 어제 카자 거룩하시 쟤니 타일리가 당신에게 왔다는 뜻이로군 흠 흠 흠 흠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 이거 아 이 가는 길이 없는데 이게 발동이 되버렸네 그녀는 당신의 의도에 대해 우리에게 전과를 보내 왔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당신은 가장 명예로움 말리니티에게 그것을 가져다주고 주고 싶소 우리를 구해준자 말이오 내가 당신을 그에게 데려다주지 자 지표 짐승 잠깐만 기다려봐 나를 그녀에게로 데려다주지요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배신에도 방비를 할 거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뭔가 이상한데 말이야 당신에게 거치게 되으려는 의도는 없었소 지상의 존재야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소 당신이 우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문제없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당신의 왕자랄께 데려다 드리겠소 아 원래 이게 이게 발동되는 그게 아닌데 아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지표의 생물이 마침내 왔군 이들이 너희 어머니가 말았던 그들이 맞나 살리니실 선임프리스티스 살리니실 얘네들 리듬은 어 쉽지만은 않아요 가장 명예로운 발리나티 그들입니다 가장 신성한 세니타 일리는 그녀의 기록을 자세히 써놓았소 아이씨 어려워 그냥 왕자라고 하자 모든 특징이 그렇게 정확히 들어맞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논들처럼 논들처럼 추수하기가 짝이었군 그들의 사는 비늘도 없고 너무 창백해 너희들은 비늘도 있고 너무 징그러워 내 품부에 비늘은 없지만 많은 해가 뜨고 지는 걸 지켜보았어 부는 너도 햇빛을 좀 쐬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그래야 그렇게 젖은 빨래같은 냄새는 안 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너의 소름끼치는 외모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쿨라께서 너를 보내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살리니실과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 나의 신장을 얻으러 그 미친 아이실세토칼이 너희 지표에 사는 자들을 보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 그가 너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급습하기 좋은 때이다 라고 나를 급습하려고 하네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아이실세토칼에게 가져가서 발리탄의 심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심장이죠 동굴의 도시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쓰러질 것이고 우리는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경비병은 공격하지 마라 아이실세토칼이 너의 빠른 배반을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너의 빠른 배반을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왕과 그의 남작에게 공격을 개시하는 거다 피시하트 스테이크 하트 스테이크 가능한 한 빨리 가도록 하겠다 일단 아이 실세토칼과 텔로카시일 남짓 아아 야 너희들 그냥 이름을 그냥 아이 텔카 아니 텔 텔도 필요없어 로카 어느 나라 치고 아유 세실 아 이렇게 좀 쉽게 좀 말하지 뭐 쟤도 발리 나티도 그냥 발리라고 해 발리 빌리라 빌리 빌리 좋네 빌리 음 그리고 동굴의 도시는 그 추방된 자들의 피가 들어오면 안전할 거예요 좋아 좋아 어쨌든 여기서 왕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표의 생물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동의하나 아니면 단순한 사륙전을 펼쳐야겠나 음 근데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도 싹박하지가 없고 쟤도 싹박하지가 없고 둘 다 싹박하지가 없네 아주 그냥 둘이 둘 다 싹싸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발랑굴이라서 좀 더 정의를 위해 싸운다 뭐 그런 거짓인지 말았던데 얘도 싹박하지가 없고 쟤도 싹박하지가 없어요 둘 다 둘 다 제가 최고래 싹박하지가 없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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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나한테 좋은 걸 준다고 해야지 내가 이제 좋다고 해서 널 도와주지 음 가장 명의로우신 빌리님 우리는 우리는 이 생물들 협조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선동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래 그래 얘는 좀 뭔가를 알고 있어 이런 애들이 옆에 있어야 돼 약간의 보상을 주기로 하지 보상을 준대요 자 당신의 계획에 동의한다 당신의 가짜 심장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가겠다 보상은 도둑이 준비하라고 보상을 열심히 준비해 머리를 저렇게 흔들어 대고 있어 머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테크노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손은 옆에 다 두고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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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테크노 음악 들면 참 어울리겠는데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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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비슷하네 테크노춤이랑 내가 왔다 갔다거리는게 손도 옆에다가 딱 놨어요 네, 네, 너는 모두 구디투슈이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야 누구냐? 에드웬 진짜 어 잠깐만 일단 이걸로 바꾸고요 가자 근데 이게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료해버리면 어 딴걸 못하였었나 아무튼 그랬던거 같아요 다른건 퀘스트부터 일단 하죠 저거 일단 뒤로 밀어두고 이빨을 하나 찾도록 하죠 여기 드로후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요oca? 함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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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있네요 하나 있는거 내가 걸린거 아냐? 딱 그거 하나 있었던거 아냐? 어 봉골렘이네 봉골렘은 제가 면역성이 뭐이더라? 찌르기 공격의 면역이었나? 어쨌든 언데드죠 어쨌든 언데드야 아줏지의 맛을 느껴봐라 아 골렘인가? 언데드가 아니라? 민스크 정말 잘 던져 야 민스크가 민스크 정말 잘 던져 아이고 그러네 언데드 아니네 어 여기 그 함정이 있네요 함정이 여기도 있을거 같은데 이쯤에? 이쯤에? 없네 후우 결국은 누군가 놀러가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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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우리에게 놀러왔다 지금 그리고 실증나버린 큼직한 물고기도 왕들도 아니네 예 그 늙은 물고강 퓨 유용한 것도 없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 큰 사람들은 보물을 원하죠 그렇죠 큰 사람들은 언제나 드로우의 보물을 원하지 그래 당신은 드로우의 보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하지만 당신은 먼저 우리 게임을 해야해요 당신은 우리 게임을 해야해요 어쩌고저 큰 사람들은 보물을 가지고 싶나요 우리 게임을 하고 싶죠 그렇죠 추운님 어서오세요 음 좋아 너의 게임을 하지 난 수숙하게 되게 좋아해 휴진님 반가워요 좋아요 큰 사람들 이게 우리 게임의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다섯 개의 상자가 있죠 각각의 빈 상자마다 유명한 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유명한 큰 사람들 오우 정말 강력하고 유명한 큰 사람들이야 각각의 유명한 큰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른 유명한 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이 누구일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유명한 큰 사람에게 받은 아이고 큰 사람이라고 자꾸 선물이 누군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물건을 그 빈 상자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다섯 개 모두 넣으면 당신은 와서 우리 앞에 물어보면 돼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우리가 당신을 웃어줄 것이고 만약 당신이 맞으면 우리가 여섯 번째 상자를 열고 당신을 그 무섭고 무서운 무서운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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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것들을 비웃을 수 있게 해주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건가봐요 아주아주 아주아주 무서운 건 거예요 재밌겠다 자 시작을 하죠 자 상징성 있는 물건을 이 뒤에다가 넣으래요 다시 한 번 말해 주나요 내가 도와줄게 엘민스터랑 켈 켈벤 켈벤 켈벤은 누구야 어 여기 삼장있네요 야 다 와봐 오 오 오오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잘못했으면 그냥 골로 갈뻔했네요 음 드리즈트 드리즈트는 알고 피어지론 얜 누구야 알루 스트리엘 얘도 모르겠고 칼벤도 모르겠고 에미스트하고 드리즈트밖에 모르겠는데 얜 누구지 나는 켈벤이오 위대한 힘을 지는 마법사지 북부의 가장 훌륭한 도시를 지배하는 자들 중 하나요 나는 내 이름에 걸맞는 물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또 하나의 나 나 또 하나의 다리도 말이요 또 하나의 다리 지팡이인데 나는 당신에게 이 은으로 된 펜던트를 주겠소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돌아가야하는 물건인데요 이것을 자매이기는 하되 자매이기는 하되 자매이기는 하되 어머니가 어머니는 아닌 자의 목 에 둘러주시오 자매이기는 하되 어머니가 아닌 자 자매 여자인데 여자는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알루스트레 알루스트레 나는 미스트라의 일곱달 중 한명인 알루스트레일리입니다 여자구나 다리 숙녀요 나의 어머니가 천국의 집에 가져온 내 검의 상징을 주세요 검의 상징? 당신에게 이 마법과 근원의 파이프를 드리도록 하죠 거짓말이 아니라 그림은 정말로 강력해요 나보다도 오래된 이에게 대신 이것을 남겨드리세요 파이프는 엘미스터죠 더 뭐 할 필요가 없죠 파이프는 엘미스터고 얘는 검의 뭐 거시기를 달라는데 얘 아닌데 검의 상징 넌 뭐냐 얘는 지팡이 얘도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테르를 섬기는 펠라단이자 목표의 영지에 오른 로드인 피어 지 론 이다 내 손에 나의 통치의 상징을 놓아라 통치의 상징이라 스테프 잠만 스테프는 얘고요 스테프는 얘인 것 같고 너는 뭐라고 통치의 상징 나는 드리즈트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내가 증오하는 고향을 떠난 드로우다 나는 내가 승화하는 적들 쓰러뜨때 사용한 두가지 물건 중 하나가 필요하다 내게 헬멧을 주겠다 여기 내가 듣기로는 머나마 북쪽 얼음 지상에서 통치의 상징이라고 한다 음 잠깐만 헬멧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헬멧이 아니구나 이런 그 클래스트템 중에 누구나 쓸 수 있는 템인들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 헬멧은 얘인 것 같은데 왠지 얘인 것 같고 엘빈스터 말하는지 지금 얘가 2000살이 넘나봐요 2000살이 넘는다는 이유는 그 에드윈이 심심하면 그 안그래 에드윈이 나한테 2000년의 시간과 뾰족한 모자만 주면 에미니스터를 엉덩이를 발로 차주게 돼 2000년이 넘는다는 소리야 2000살이 넘는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피부와 검은자 들어오죠 오 오 당신은 맞는 것을 넣었군요 해냈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한순 높지만 멋져요 이야 게임이 벌써 끝난거야?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요 당신은 가서 마지막 상자를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임프들은 당신을 구할거에요 우리는 그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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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것에게 웃어줄거에요 저희 가서 그걸 열어요 큰사람들 스펙터 스펙터 아 당신 나를 풀어주었군 하지만 이 어머나 당 생 자 뭐라고 하는거야 가지 수 없 스펙터 스펙터 죽음 아 나 스펙터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 걔 생각 눈알귀신 생각했는데 걔가 아니네 그냥 그 아까 뭐 유리 같은 뭐야 유령 같은 뭐 보통 무기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장화네요 어 야 너 이거 싫어라 보통 무기로부터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대요 이건 보호의 막 또 민스카 니가 때려 너 이거 끼면 어 아직도 피가 다 안 자네 어 그 으 어 이 우웁 아 감소다 아하 깜짝 놀랬네 자 여기 함정인네요 함정 있어. 반복함정 같애 얘는 스페... 테이터 일단 중립의 어 비홀더네 웃긴 놈네 비올더는 보통 무조건 공격하는데 비올더가 그 눈알이 큰 눈알 하나 달리고 몸에 눈알이 삐져나온 괴물이죠 이건 좀 이 모습은 미화시켜서 그러는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징그러울텐데 징글징글할텐데 방문자료군 나는 오랫동안 미친 작은 사후학인들 말고는 여기 오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 좋은 상대는 아니지 아 하지만 당신은 거리끼는 것 같군 분명히 당신은 우리 종족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 몇 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우리를 비올더라고 부르더군 그래 그게 당신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이름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 단지 스펙테이터 비올더일 뿐이고 당신들이 만나온 다른 것들과 꽤 다를 거여 나는 여기 오직 한 가지 물건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당신들이 내가 지키는 물건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여 공격하지 않는다라 어 무슨 물건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주인공의 심리죠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만져도 좋소 당신들은 저 뒤에 인프들만큼 미치지 않은 것 같군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뭐야 오직 임대뒤에 있는 상자 하나만이오 인프들이 지키는 다른 것들은 여럿도 상관없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라도 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오래전에 사야 사후학인들이 다른 상자를 놔두었을 거라고 생각하오 그들은 자기 물건 여러 개를 가져다 놨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도적들이 걱정이네 오 그게 남아있군 나는 미친 사후학인들에게 심입자들을 놀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 오! 놀랐죠? 놀래킨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에서야 놀래킨 거예요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려는 노력이 전부일 거예요 당신도 알겠지만 이러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지 음 음 스펙터가 아주 그냥 성인군자 같은데 말을 굉장히 예 잘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려는 노력의 전부일까 당신이 지키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 얘는 죽이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스펙터 만날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세상에 도레모들 이제 예외적인 일도 항상 일어나죠 모든 스펙터가 나쁜 놈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베로우들도 모두 나쁜 놈들이지만 드리즈트 같은 놈들도 있고요 분명히 착한 엘프라고 알려진 애들도 애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을 거야 언제나 예외는 있죠 인스펙터도 그 예외 중에 하나는가 봐 단서가 아니오 하지만 나는 그걸 건드리라고 충고하지 않았어 나는 오랫동안 정말 재밌는 일을 겪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죽이는 것에 흥미가 없어 또 그럴 것 같애 음... 확신하는 거요? 음... 음... 흠... 나... 거기서라! 너! 나에게 말해 이 드로우 위저드가 금고에... 금고나 금고 안에 있는 걸 지키도록 널 소환했나? 흠...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내 상자하고 비명을 질렀지 창이 그의 가슴을 가슴에 박들 때 말이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오 나는 그가 이 상자를 말했던 거라고 확신하오 그리고 그 말은 나... 그 말은 나는 절대 당신이 이걸 열게 내려둘 수 없다는 걸 뜻하지 만약 내가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해도 말이오 음... 하지만... 당신이 그걸 열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소 안그랬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상자에 안을 것을 가질 수 있겠지 아하 이봐 저걸 맞는 말이군 흠... 사실 나도 안에 있는 게 뭔지 궁금했어 말해보쇼 나는 돌아보지 않을 테니 당신이 보기만 하죠 알았어? 보기만 해 보기만 음... 내가 열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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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요? 아니... 뭐야 이거 당신 드로우 종족 전체의 미래가 갈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군 그 미친 드로우가 비명을 질렀듯이 흠... 이제 내 소개를 바꿔야겠군 바꿔야겠군 완전 텅 빈 상자를 40년 동안에 시켜왔다고 말이오 제기랄 탁 호 알겠지만 당신 말이 완전히 맞소 그 드로움 없어도 내가 텅 빈 상자를 지키기는 바라지 않았을거요 이건 좋은 상자도 아니거든 탁 말만 많은 비올더의 평행을 해 봐 나에게 이 계약을 강요할 방법은 없소 나는 자유요 자유 야호 드디어 가실구나 집으로 탁 이제 뭐라하지 음 인플을 죽여야겠지 그래 그 녀석들 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사람이 아니지 비올더를 아주 그냥 짜증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먼저 뭔가 좀 먹어야겠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배고 있는지 전혀 모를거여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어딜 가네요 어? 없었네? 어 재미있는 비올더였네요 재미있는 비올더 녀석이었어요 이쪽 갈 수 있나? 여기는 뭔가 지금 검정색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네요 음 여기도 못가구요 다 끝인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오케이 더이상 갈 데가 없죠 오케이 가자 끝난거 같아요 제가 왕자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왕을 속여야겠지 빨리 가임마 느린 느리 아 얘는 스피드코츠를 줘도 얘가 느려 터져가지고 어차피 지금 스피드코츠가 없긴 하지만 뭐라구 에드윈 아하 우리 바깥세계 하프웰프께서 다시 내게 돌아왔군 그리고 그걸 아 그래 그 반약자 녀석의 저맥 냄새가 나는군 심장에 가져왔구만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나는 일이 이렇게 풀려나갈 걸 알고 있었소 물론 내 부하들이 당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해왔고 나는 세틀라께서 일이 무사히 끝나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래 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잘지 흠 되게 멍청인 것 같애 얘는 음 가장 고귀한 분 경보 경보 방약자들이다 왕자다 그들이 동굴이 도시에서 기어나왔다 공격당하고 있다 우리 위아 언더어택 아 언더어택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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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어 자 순간이동 일단 뒤편으로 빠지죠 자 상급저주로 내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강정조정으로 항상 뭐 똑같죠 이 두개 이 두개 두가지의 조합은 거의 애들을 인사불성으로 만들죠 절망으로 빠뜨리고요 어 너는 감속으로 어 걸리지않은 애들을 느리게 만들고 너는 나무껍질 계속 쓰고 너는 어 양성공을 들고 돌격을 해라 아니다 야 거미를 소환해 거미가 좋은게 공속이 빨라서 어 어 어 의식불명이 되면은 거미한테 금방 죽어요 네 거미한테 금방 죽거든요 야 이거 일단 바꾸고요 거미 부르고 자 나는 어 나는 어 나는 뭐하지 순간이동 역장을 써서 혼란스럽게 만들까 아냐아냐 음 할게없어요 해 할게없어요 너 너라도 상급 커맨드로 그냥 커맨드 자 인사불성 어 쟤 하나 나왔네요 으 으 이허드 남았다 아우 아우 에너지 에너지 아냐 자 인사불성 너네들을 하나씩 사려하면 되죠 야 거미가 순간이동도 하고 좋아요 이거 뭐 막 순간이동 하면서 막 죽이잖아 으 으 으 음 흠 야 얘 목소리 되게 두껍네 막 이러는데 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해주었대 하프웰프 아 잠깐 목소리가 들었는데 약간 엄청 굵은 것 같아서 어떻게 따라 할 수가 없네 흠 아 그건 당신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목표야 텐드풀들이 세계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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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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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피어하고 롱소드 메이스나 그나마 좀 쓸까 음 버려 이거는 또 어떤 스피어하고 롱소드 메이스나 그나마 좀 쓸까 음 버려 이거는 또 어떤 그 애한테 뭐 전해주면 뭐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나중에 어딘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야 다트 어디갔냐 아 좋아요 뭐 다 했어요 엠펠로는 정말 좋네요 어 엠펠로는 정말 정말 좋은창이야 근데 지금 애들이 너희들 왜 다 지금 피곤하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죠 구석에서 어 구석에서 하룻밤 자고 잠시만 이게 뭐야 왜 아이템도 좀 정리하려고 했더만 자 하룻밤 자고 가죠 음 이거 말고 니가 밀어망토 쓰고 밀어망토 쓰고 음 니가 밀어망토 쓰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멍 그리하니깐 우리 이제 여자가 세명 됐는데 여자가 에드윈 얘 에어리 이모엔 여자 세명 원래 얘가 에어리가 홍일점이었는데 그죠? 자 일단 자기 전에 메모라이저 확인을 한 번 더 하죠? 아 이거 하급 하급 있구나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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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으로부터 보호를 조금 써야 되나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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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곧 곧 14레벨이 되겠네요 14레벨이 되면 7레벨 할 수 있나 자 일단 자 쉬죠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야 여기는 동굴도 아닌데 자 가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거 제가 한번 엔딩 보고 멀티 한번 음 진행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있나 드레드넌님 혹시 드레드넌님은 좀 아닐까 좀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랑 같이 해야지 그 할텐데 어 제가 이제 못가는데 아 여기로 가야되지 아니 아니 그 혹시 나중에 그 멀티를 한번 하게 되면 같이 하실 의향이 있나 싶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만약 하게 되면 만약 하게 되면 보통 한 3인 팟으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명은 너무 많고 여섯 명 같이 가면 서로 서로 소리 지르라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무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거야 소리 지르노냐고 서로 막 안 돼 옆으로 피해 방장님 옆으로 내놓은 옆으로 과장님 어서 오세요 자 4억인 도시를 클리어했네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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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